지난 일요일 미국 중부 캔자스주입니다. 14개월 된 아기 벤틀리가 3.6미터 깊이 구멍에 빠졌습니다. 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가족들이 벤틀리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. 처음엔 밧줄만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. 14개월 된 아기 벤틀리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. 여기서 긴 플라스틱 파이프가 동원됐습니다. 파이프 안에 줄을 넣고 매듭을 만들자 비로소 원하는 곳으로 줄을 내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. 벤틀리 가족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무사히 다시 만났습니다. 벤틀리는 큰 상처 없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. 아파트의 거래에ย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